서울중앙여섯시중학교 싹청소년 전국고등학교 독백연기경연대회 본선에 오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7명의 본선 지출자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마음껏 나 자신을 보이고 알리기 위해서 다 쏟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씬이나 장면, 액션 제스처마다 그런 액기스 에너지가 집중된다면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이거 봐! 여기 그리운 줄리어라고 쓰여있어! 비정한 줄리어를 보고 말이야 과장님! 안녕하세요! 저 들을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권투를 하냐고 난 널 하루라도 못보면 진저리가 나는 걸 어떡해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이런 짓란 내 자신이 너무 미웠어 16살이 되고 뭔가 저한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일어난 거니까 글쎄 도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? 아버지? 아까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! 야 너 방해하지 마 너 뭐예요? 뭔지 잘 아시잖아요 뭘지 기자가 내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서방에 틀을 했다는 소문이 차지하는 게 있다!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됐어 그래서 한 명 더 하고 싶어! 어떨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